따박따박 주잉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지금 딱 8만원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다시 여기 8만원 선 깨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8만원 깨지면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매도도 매도인데 이제 손절, 손실을 확정을 하고 손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까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확실하게 한 말씀해 드리고 싶으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 주주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그리고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이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공포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을 때고 지금이 바로 어떻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공포감이 결국에는 우리에겐 어떻게 된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엔비디아 전날 1.3% 하락을 했습니다. 1.3%밖에 하락을 안 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주식들, 다른 이런 주식들, 큰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신에서는요. 삼성전자 미중 갈등 반사이익이 가능하다. 중국의 TSMC 대안으로 삼성을 찾는다. 이제는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본격적으로 반사이익이 발생을 하고 수급이 몰리게 된다. 삼성전자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외신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조금 어렵고 TSMC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경쟁에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일단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9월에 미국이 0.5%포인트 빅스텝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 한꺼번에 금리 강하게 내린다. 강하게 인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9월에 미국이 0.5%포인트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8월에 어떻게 얘기를 한다? 8월에 미리 시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31일에 FOMC 회의가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금리 동결 얘기를 할 것인가? 또 동결을 하면서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얘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 삼성전자의 향방이 당연히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니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경기 불황인데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다들 기억을 하시죠?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경기는 무조건 안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주식은 어땠습니까? 주식은 그때 시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때 상승이 여러분 어디에 기조했다? 결국에는 낮은 금리, 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고요. 이처럼 금리 인하 뉴스가 시장을 강하게 빠르게 상승시키는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이제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집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반드시 이번 금리 인하 관련된 뉴스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었을 때 시장에 돈이 공급이 될 텐데 그 돈이 과연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8만 원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금 9만 원 라인, 10만 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결국 중요할 텐데 최근에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의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HBM의 SK하이닉스가 집중을 하게 되니까 디램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 디램의 공급이 줄게 되니까 가격이 치솟게 되었다. 그래서 디램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와서 수혜를 받은 것 아니냐.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영업이익 10조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HBM까지 달성을 하게 되고 이번에 TSMC까지 경쟁해서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 2나노 메모리 파트 부분까지 경쟁 우위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10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쭉쭉 더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의 계단적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저평가받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AI, 인공지능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 상승을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의 상승 차트는요. 여러분들 이 추세가 웬만하면 꺾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반도체의 활용도, 반도체의 유용성은 지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것뿐이지 단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수급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구독자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점 안내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은 이제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따로 대응 전략, 그때그때 어떤 호재 뉴스, 속보 뉴스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실시간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안내,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같이 공포감이 휩쓸릴 필요도 없고요. 결국에는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당연히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시니까 저한테 부담 없이 저한테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어떤 상황이라고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하냐?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큰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수하면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간과하시지 마시고 꼭 잘 생겨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원 라인을 깨냐 안 깨냐 사실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 가격대는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쭉 떨어질까 혹은 이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요인들은 결국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또 있냐 지금 현재 노사 간의 집중 교섭, 지금 노사 합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성가급 체계를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역시 결국 삼성전자의 리스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번 리스크가 한번 극복이 되면 이번에 합의를 잘 하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갈등이 많이 잦아들게 될 거다.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좋은 호재 뉴스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금리 인하 뉴스, 실적 상승 뉴스, 노조 합의 뉴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주가는 결국 강하게 폭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가격이 다 올라 놓고 위에서 사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